노년을 안전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께 어르신 지원 정책이 지원된다고요. 어떤 정책인지 일단 화면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여의고 홀로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고독 씨. 만날 사람도 대화의 상대도 없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일이라도 하고 싶어 일자를 구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도저히 인생에 활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갈수록 자신의 건강 또한 돌보지 않게 됐는데요. 심지어 점점 건망증도 심해져 치매까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염없이 아내 사진만 들여다보는 시간은 늘어만 가고. 여보 혼자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싶어. 당신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위기에도 당장 도움을 청할 것조차 없는 고독 씨.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거 지금 보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교수님? 이게 어떻게 남 얘기겠어요. 지금 내 얘기거나 내 얘기 앞으로 또 닥쳐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라. 저도 갑자기 넘어지는 장면을 보는데 제 영동이가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다 이야기하지만 100세 넘어 사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100 플러스 알파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인데. 지금 현재 그럼 우리 어르신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인구를 이렇게 조사해보면 10명 중에 1명은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이세요. 거기다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사실 절반 이상은 무직입니다. 사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가늠할 길이 없는 정도가 굉장히 심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고민도 많지만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쩔쩔매잖아요. 요새 아주 별일이 다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한 80대 어르신이 화장실에 이리 가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꼼짝을 못 하셨는데 그때 이분이 문득 한 달 전에 선물을 받았던 AI, 인공지능 스피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피커를 향해서 소리를 지는 겁니다. 살려줘! 그랬더니 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119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119 구급대회에 와서 이분을 모시고 가서 구사일색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한 케이스가 아닌 게 70대 어르신 한 분이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이 오는 순간 이렇게 넘어지면서 약간 의식이 있으셨는데 그때 역시 이 AI 스피커에다가 대고 살려줘요 그랬더니 바로 119가 출동을 해가지고 이분이 다시 소생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행이다. 세상이 엄청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힘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별일이네요. 별일입니다. 다시 보다 낫네. 다시 보다 낫죠. 예전에는 어르신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이런 말이 있었다면 이제는 AI 스피커 한 대씩 놔드리면 정말 좋겠네요. 그래서 요새는 반려동물 시대이기도 하지만 반려로봇 시대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집안에 로봇 하나씩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실제 요새 기능들이 어떤 게 있냐면 AI 스피커가 외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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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상담 서비스가 바로 시작이 돼요. 그래요? AI 스피커에서 바로 상담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또 이 어르신이 48시간 동안 전혀 미동이 없다. 바로 그러면 여러 기관들의 연락이 돼서 케어 매니저가 바로 출동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또 몇 시간 누워 있었는지 아니면 드나드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도 가능하고요. 딱 봤을 때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거, 약 언제 먹어야 되는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지금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시간과 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까지 체크를 하고 말법 서비스도 함께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로 끝나나? 그게 아니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러다 보면 우울증도 그렇고 인지저하 또 인지장애로 이어지기가 쉬운데 이런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까지 이 AI 스피커하고 함께하게 됩니다. 엄청난 시스템이 시작이 되는 건데 앞으로 이 기능이나 서비스도 엄청나게 확대가 또 되겠죠. 그리고 우리 기대는 커지겠죠? 아니 듣고 나니까 이거 AI 스피커 한 대씩은 집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AI 스피커 제공하고 있죠? 네, 서울시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방금 말씀하신 AI 스피커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어르신 요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돌봄 기술과 친환경, 정원 등을 적용한 시립 실버 케어센터를 개관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노년 생활을 위해 스마트 경로당, 어르신 놀이터 등을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위해 내년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 사업들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과장감한 소식이네요. 이렇게 어르신 지원 혜택을 통해서 좋은 성과들이 있었다면. 아유, 많죠. 사례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사례들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일 먼저 양천구 사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천구요. 양천구에 우리가 지역마다 다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천구에 스마트 경로당이 생겼습니다. 뭐가 달라요? 스마트 경로당이 딱 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스마트 테이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큰 탁구대 같이 생긴 건데 거기에서 각종 여러 게임들을 서로 짝을 맞추든지 혼자도 할 수 있는 이런 테이블로 형성된 게임 기구가 있습니다. 가셔서 제가 알고 있는 75세 어르신 가셔서 적적함 달래시면서 그 스마트 게임 함께 하시죠. 어디 그뿐인가요? 그 스마트 게임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스마트 경로당 동행단이 있습니다. 그 동행단이 같이 여러 창구를 열어서 화상으로 여러 대화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받고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또 광진구에서도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왜 시에서 만들어놓은,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운동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도 하는 거. 이 시설들 플러스 훨씬 더 이게 애들 놀이터 같은데 약간 좀 느낌이 다른 놀이터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어르신 놀이터예요. 어르신 놀이터? 네. 광진구에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어르신 놀이터에 실제 72세 되신 거주하시는 분께서 늘 적적하셨는데 또 길을 따라 갔더니 어르신 놀이터가 생겨난 거예요. 가셔가지고 정말 어르신들이 인지 기능도 높이고 신체 기능도 높이고 정서 기능도 높일 수 있을 만한 어르신 놀이터에서 그야말로 노시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강북구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는가. 지금 요새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 많이 있는데 학교에 보안관 만나보셨죠? 어르신들 아이들 지켜주고 또 통행자들을 잘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하는 이 보안관을 하시면서 원래 우울감을 가지고 계셨던 70대 어르신이 완전히 젊은 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는 시스템이 도와주고 또 일자리가 도와주니까 우리가 정보나 정책도 진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에이 라디야. 에이 라디야. 아까 말씀하셨던 양천군은 여의도에서도 가까운데 스마트 경로당은 저 같은 청년이 가서 같이 어머님들과 이렇게 게임하고 놀아도 괜찮은... 놀아드리세요. 어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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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 버텨갔지만 매번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는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차마 부모님께 말을 할 수도 없고 지쳐가는 마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지만 그동안 노력한 시간이 아까워 쉽게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서울로 올라왔던 희망씨. 꿈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꿈을 이루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요. 이정민 교수님께서는 교직에 계시다 보니까 학생들은 많이 가까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 저와 같은 중장년 세대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장년 세대가 청년이었던 25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7%, 10% 이렇게 성장을 했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2%, 3% 겨우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취업의 문이 좁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열심히 일하고 취업 준비도 정말 열심히 하고 대학에 들어와도 놀지도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앞으로 미래가 어두운 거, 어둡게 느껴지는 게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대이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대이병? 대학교 2학년은 보통 술 많이 먹어서 병나지 않나요? 우리 땐 그랬는데. 제 한 학생이 알려준 신조어인데요. 저도 중2병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대이병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대이병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또 자기 스펙을 친구들 스펙하고 비교했더니 좌절감이 생기는 거. 이런 게 대이병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참 씁쓸한 신조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2병에서 대이병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혜택을 우리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로는 청년 취업 4관 학교와 청년 인턴 직무 캠프를 마련하고 있네요. 네,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대이병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계속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의 삶에 맞춰 50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그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고요. 이외에도 주거, 생활금융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궁금하신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청년 취업 4관 학교와 서울형 청년 인턴 직무 캠프가 있습니다. 청년 취업 4관 학교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디지털 실무 교육은 물론 멘토링, 취창업까지 연계해서 지원하는 서울시의 대표 일자리 정책입니다. 출범 후 지난 3년간 취업률이 74.5%라는 취업률에 달성을 하고 있고요. 서울형 청년 직무 캠프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글로벌 기업이나 유망 스타트업의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스펙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청년과 기업을 매칭하는 거고요. 나아가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올해로 시행 3년간 맞았는데요. 서울형 청년 인턴 직무 캠프는 교육 수료생이 총 862명입니다. 이 중에 758명이 인턴십 매칭에 성공했고요. 그 중에 절반이 정규직 채용에도 달성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50% 가까이가 정규직이 됐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일자리에 이어서 청년들 여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국어에 대한 고민인데요. 혜택으로 청년 안심주택,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이런 것들의 혜택이 있다고요. 노 과장님.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주거입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 촘촘한 주거 안정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30에서 50% 수준으로 역세권에 입지한 주변 주택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인데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월 20만 원으로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혜택인 청년 행복 프로젝트. 이어서 생활과 금융 관련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영테크, 희망 2배 청년통장, 교통비, 문화비,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나요? 네,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방금 대표 정책으로 서울 영테크와 희망 2배 청년통장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이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서울시만의 청년특화 사업입니다. 저축 금액의 100%를 매칭해 2배로 돌려주는 희망 2배 청년통장의 경우 지원 대상을 작년 대비 3천 명을 늘려서 1만 명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청년대중교통비, 부동산 중계보수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문화비까지 지원하는 등 팍팍한 청년의 삶에 숨통을 틔우고 미래를 설교하는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는 사업들을 집중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